세노! 로더홀! 안녕하세요! 뉴런스 댄스! 네, 저희가 저번 달에 일본에서 첫 프로모션을 통해서 팬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.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다음 달에 앵콜라이브를 한 번 더 가지기로 했습니다! 이번 앵콜라이브에서는 새로운 커버 무대와 솔로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와주세요! 네, 날짜는 11월 3일! 하라중급 퀘스트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! 그럼 11월에 봐요! 2조! 듀오스 댁션!